음악 오늘부터는 오전에 남아있는 비영리 범인과 상속 중이었어요. 어떻습니까? 저는 조금 약간 긴장되는데요. 비영리 범인, 물론 법인과 법인세 굉장히 중요하지만 상속 중이었어요. 물론 법은 하나입니다. 상속세 및 징역세법인데요. 특히 이 징역세와 비영리 범인, 제가 보기에는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뭐 이 징역세, 출연재산에 대해서 징역세를 과세를 안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사고관리들을 잘 하고 계십니까? 사고관리들이 잘 안 되면 엄청난 징역세 과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그건 6장에 나와있는 내용들을 보고요. 6장에서 출연재산관리 보고 여기서는 비영리 범인과 상속 중이었세가 어떤 규정으로 묶여 있는지 다 중요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뭘 중요하다고, 저 사람은 뭘 중요하다고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는데 특히 이 비영리 범인과 징역세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지만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영리 범인에 계신 분이라면 그쪽으로 좀 특화되어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거두절미하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령부 1번입니다. 비영리 범인과 징역세. 비영리 범인의 적강재단에서는 고액 기부자의 활성화를 위해 점단 직원을 배치하여 고액 기부와 관련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금융권 출신, PB 출신인 강동아 씨를 영입했다. 고액 관리에는 프로지만 세포에 관련해서는 아직 초보인 강동아 씨는 기부 관련 상석세와 중요세를 중점적으로 공부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강동아 씨는 입사 후 처음으로 멋진 노신사 김인품 씨, 인품이 좋은가 봐요. 김인품 씨는 유일한 아들, 막내인가 보죠. 이 마흔에 가까운 나이에 속게나 썩였나 봐요. 마흔이 다 된 나이에 결혼을 준비하자 주택 구입 자금 10억 원을 증여할 계획이다. 아주 뭐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나 봐요. 좋겠네요. 훌륭한 인품의 김인품 씨는 아들에게만 증여한 것이 마음에 걸려. 진짜 인품이 좋으시군요. 10억 상당의 부동산도 내가 꼭 자식만을 위해서. 공익법원에 기부하려고 적강재단을 찾은 것이다. 김인품 씨는 우선 아들에게 증여했을 때 누가 내야 하는 것인지 조언을 부탁하고 있다. 이 증여세는 말이죠. 증여세는 수중자 중심의 세제입니다. 수중자, 수중자라는 건 받는 사람 중심의 세제예요. 받는 사람 중심의 세제. 반면에 이 상속세는 물론 상속세 납세금을 안하는 상속인입니다. 상속인은 보통 아들을 얘기하죠. 아들. 받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피상속인이 주는 사람입니다. 보통 아버지가 주는 경우가 일반적인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런데 이 상속세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피상속인 중심의 세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나중에 보면서 하나씩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세는 주는 사람하고 관계없이 받는 사람의 세금이고요. 상속세는 아버님 중심의 세제입니다. 물론 상속인들이 상속인을 납부해야 됩니다만 그래서 아버님 재산 전체를 하나로 봐요. 보통 보면 아들이 세 명이면 10억 원씩 주면 내가 10억 원 받았으면 갖다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30억 원으로 하나로 봐서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그걸 세이서 나눠서 세금을 내야 되는 피상속인 중심의 세제다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증여세는 증여세 납세의 무자는 증여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받는 사람 수중자 중심의 세제입니다. 따라서 김인품 씨가 증여세 납세의 무자는 원칙적으로 수중자인 아들과 적광재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9페이지에 보면 상속세 상속세의 경우 상속인이 납세의 무자이긴 합니다만 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하나로 봐서 상속세 중심의 세제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여세는 증여자 중심의 개별 과세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증여의 경우에는 살아서 아버님이 아까 30억을 10억씩 나눠준다고 하면 각자 받은 그거에 대해서 자기 수중자 중심에 주니까 10억씩 증여세를 갖다 냅니다. 합산과세는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볼까요? 공익법인의 기부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자식에게 마음이 먼저 가는 김인품 씨는 그거야 당연하죠. 사람이면 아들에게 증여세는 얼마 나오는지 묻고 있다. 그러니까 중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나 봐요. 중용이라는 게 있는데 중용. 어려운 일이죠. 아들에만 다 주지 않고 공익법인에다 비영리법인에다 기부하는 거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진짜 그건 뭐 나 같으면 더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건 좀 옳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당해봐야 돼요. 공자님도 그랬죠. 자기가 그 위치에 있지 않으면 그 일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 나 같으면 안 그래. 그처럼 무책한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100억까지 했는데 1억 내면 나 같으면 10억 낼 텐데 그건 절대 그걸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위치에 서 있지 않으면 근데 하여간 아들한테 그 마음이 더 가는 건 당연하죠. 그건 당연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제가 어떤 분 보면 자식들은 10원도 안 주고 모두 다 되게 어려운데 모두 다 기부를 해가지고 대학에는 동상도 서 있고 근데 이 자식들은 진짜 단 한 푼도 그것도 보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식들은 좀 주고 그렇게 중요하긴가요? 자식은 너 살아라 그러고 완전히 뭐 끊어버리고 뭐 하고 동상도 서 있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말 안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인품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김인품 씨도 이것도 뭐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의 마음이 먼저 가지요. 그죠?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까지만 하면 되는 거지만 김인품 씨는 아들에게 증여세 증여세가 얼마 나온지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조금 마음이 좀 더 가나 봐요. 아들에게 증여세를 자신이 나빠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김인품 씨는 아들이 증여세도 자기가 부담하고 싶은 것이다. 수중자가 납세 무자입니다. 수중자 중심이 세제이기 때문에 세금 증여세 네가 내야 됩니다. 네가 수중자가. 근데 아버지가 대신 내준다? 그러면 그 자체도 아버지가 대신 내준 것도 또 다른 증여로 보는 거예요. 대납도 증여세 대납도 또 다른 증여로 봐서 또 여기에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정립의 심화학습에 보면 증여세 계산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증여세상가액이 나오고요. 10억 원을 주시나 보죠. 증여세상공제 보통 아들 직계에 비속하게 해주면 증여세상공제는 이제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과표가 9억 5천만 원이면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합니다. 상속을 하는 경우나 증여세율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게 많죠. 상속을 하는 게 유리하냐 사전 증여를 하는 게 유리하냐 경우에 따라 굉장히 다릅니다. 즉 그 사람의 재산 규모에 따라 굉장히 다르죠. 굉장히 복잡하긴 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재산이 많을수록 사전 증여하는 게 유리하고요. 재산이 없을수록 그냥 상속하는 게 유리합니다. 텍스트 플래닝 세의 시간이 아니어서 제가 쓴 책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프를 그려놓고 아무튼 증여세 과표는 9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5단계 누진세율인데 상속 증여세율을 정말 속된 말로 살벌합니다. 10억 원을 초과해야 되는 과표가 한계세율이 40%고요. 30억 초과해야 되는 건 50%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자들은 50%를 일단 세금으로 내거 53억 초과는 보면서 부자들 몇백억 주는 사람도 많잖아요. 몇천억도 있는데 50%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쌍가로분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2억 2천 5백만 원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고요. 252페이지에 보면 거기 증여세 계산구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노트 아들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 아버지가 대신 납부하면 납부 증여세액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봐 그래서 증여세 신고하면 증여세 누가 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꼭 세무서에서 증여세는 어디서 나서 냈나요? 물어봐요. 굉장히 중요해요. 증여세 납부세액에 대한 근거 그죠? 재원 어디서 났습니까? 물어봅니다. 모릅니다. 얘기하면 그래요? 그럼 증여세 한번 다시 맞죠. 다시 증여세가 즉 대납한 증여세액 2억 2천 5백만 원에 대해서 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라고 합니다. 이건 실무적으로도 유유명한 얘기입니다. 작은 사례 아버님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그럴 일은 없지만 김인품 씨의 아들이 10억 원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 납부나 주택 구입을 하지 않고 바로 카지노로 달려가서 모두 탕지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수행자 주십니다. 아들은 자기 돈 없고 그럼 땡인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아들은 원래 자기 재산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연대 납세 의무를 집니다. 연대 납세 의무. 누구한테 져요? 증여자한테 지우겠죠. 그렇죠? 증여자에게 연대 납세 의무를 지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3페이지에 증여세 연대 납세 의무. 증여세의 납세 의무자는 수중자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자는 수중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수중자가 행불 비슷하게 거소가 불분명해서 채권을 확보할 수 없어요. 수중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해서 체납 처분해도 조세권 확보가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례 해볼까요? 증여자산 공제. 증여세 계산 과정을 살펴보는 김인품 씨는 증여세 계산 구조가 생각보다 단순하다고 느끼고 있다. 다만 아들에게 증여자산 공제가 이것밖에 안 되냐. 너무 적다. 이렇게 불만입니다. 김인품 씨는 증여자산 공제가 증여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정해져 있는 거냐. 이렇게 문의하고 있죠. 김인품 씨는 아내에게도 증여를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대학생이 된 외손녀에게도 약간의 증여를 고려하고 있다. 증여자산 공제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간단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증여자산 공제는 배우자로 증여받는 경우 6억 원. 즉계 좀비석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는 5천만 원. 단 증여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9세 미모인 경우는 2천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천 이내의 혈적 4천 이내의 인척으로 받는 경우는 1천만 원. 작은 사례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작은 사례 1번에 이러한 조언에 김인품 씨는 아들에게 증여하는 금액이 1억 원인 10억 원이다. 상관없다. 5천만 원이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러면 한꺼번에 10억 원을 증여받지 않고 매년 1년씩 1년마다 1억 원씩 증여하면 매년 5천만 원씩 공제가 됩니까? 아니다. 유명한 얘기죠. 10년간 10년간 네가 받을 수 있는 게 5천만 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0년간 증여자산 공제는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의 증여 금액은 합산과세입니다. 최초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의 증여한 건 합산과세에서 10년이 지나지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때 10년간 합산과세을 하거든요. 10년간 네가 공제받을 수 있는 청액이 5천만 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사례 3번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5천만 원 단위로 10년마다 증여하면 상관이 없게 되는 거고요. 작은 사례 4번에는 손자에게도 증여자산 공제가 되느냐 5천만 원이 되느냐 직계 비속이라고 하는 건 쭉 내려가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작은 사례는 큰 내용들은 없고요. 작은 사례 5번과 6번에 보면 할아버지와 아버지 증여자산 공제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직계 존속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례 6번에 있는 경우는 김윤풀 씨가 자기와 아내가 각각 증여하게 되면 따로 받을 수 있냐 그건 절대 안 되겠죠. 그렇지 않다. 부모는 일단 동의로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1억 원 받고 엄마한테 1억 원 받으면 증여자산 공제를 합산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1억 원 받고 1억 원 받으면 동일인에게 2억 원으로 받은 거 봐서 10년 내에 합산해서 과세한다.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작은 사례 7번에 보면 김윤풀 씨는 아들이 결혼하면 며느리계도 5천만 원 증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아버지네요. 훌륭하신 며느리계에 증여하면 직계 비소이니까 당연히 5천만 원은 공제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이런 여기 직계 비소 같은 건 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며느리는 직계 비소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며느리계에 증여시 증여자산 공제는 1천만 원이 뜹니다. 물론 사회의 경우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증여자산 공제 보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직계 조미소업으로 증여받는 경우 6억 원 5천만 원 미성자 2천만 원 친인척 혈족인척 1천만 원 마지막으로 정리된 게 뭔가요? 비영리 법인과 증여자산 공제 비영리 법인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자산 공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김윤부 씨가 적강재단의 증여되면 적강재단은 증여자산 공제 금액은 없습니다. 하지만 비영리 법인은 그것보다 훨씬 무시무시하게 혜택을 주는 증여받을 때 증여자산가의 불산입이라고 해서 과세에서 과세 대상에서 빼버려가지고 세금을 좀 면제해주는 물론 나중에 추징당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고관리가 있습니다만 일단 증여자산가의 불산입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다음 자리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